몰라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뭘 우리는 할 거냐 참나로 곧장 돌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태양을 인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죠 지금도 안 그러면 여러분 금방 에고의 생각 작은 생각 작은 감정 작은 오감의 그 노름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그게 내가 돼버리고 울고 웃는 감정이 내가 돼버리고 나의 생각이 내가 돼버려요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닌데 금방 작아집니다 근데 몰라 하시면요 이걸 몰라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 모르겠다 몰라라는 건요 이쪽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쪽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참나한테 집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면서 밖으로는 몰라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몰라라는 건 없애야겠다는 것도 아니죠 생각 감정 오감을 없애겠다는 몰라가 아니죠 생각 감정 오감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는지 모른지도 모르겠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을 밖으로 쓰면서 안으로는 나는 관심을 주지 않겠다는 것만 선언하시고 안으로 관심을 그럼 어디다 주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의 존재감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여러분은 존재한다는 게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 존재해 그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의식이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알아차린 의식이 있으니까 이 알아차린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 아는 거고 슬플 때 슬프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저 근원에서 아는 건 다 참나가 아는데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아는 거는 이미 달빛이 돼버려요 시공 안에 제약이 일어났으니까 작아졌잖아요 어떤 작은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 제약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달빛이라고 하고 통으로 알아차리는 그 힘 자체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구분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전 stem에 대해 그 빛의 차가가 되었을 때 그의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차가 되었을 때 경험을 통해서 그의 차가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깊이스가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